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2006년도에 나온 2006년쯤 전후가 될 수 있네요. 그 영화 전단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흡혈형사 나두인 김수로가였습니다. 흡혈형사 나두인 백만전자 척추어 개샤이충 우망가평강 베이지 음란선수 슈퍼맨 리턴즈 샤를리즈 테론입니다. 아 괴물 이거 정말 재미있었는데요. 송강호 편의봉 박혜일 베드 넣고 와서 이거 정말 천만이 넘는 영화였죠. 예 가문의 말 정말 웃긴 웃긴 우리나라에선 조폭 영화와 코미디 영화 복합적으로 만든 영화들이 대부분 성공했습니다. 예 2000년 추석에 본 타짜죠. 아 장진영이네요. 예 이제 만날 수 없는 배우죠. 예 라따뚜이. 요리하는 쥐. 아 이거 너무 재미있었는데요. 우리 애기랑 같이 봤습니다. 예 여기까지입니다. 예산이. 예상이라. 예상이라. 예상이라고.